안녕하세요 아름답고 예쁜 최여사입니다 오늘 간만에 가게 문을 살짝 닫고 닫지는 않았지만 알바 시켜놓고 빙어 손맛 보러 왔습니다 여기에 오면 3거리, 4거리, 5거리, 6거리가 자동으로 굉장히 잘 잡힙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가 완전 피크에요 그냥 뭐 적당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나오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빙어터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네요 2월이라서 얼음이 다 녹아서 주변에는 잘 할 데가 없지만 이곳으로 오면 빙어낚시 여건이 주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2월 7일 간단히 오전 낚시하고 집에 갑니다 저희 회원님들 활동합니다 빙어빙어빙어빙어